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혹시 오늘도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음쓰 나가서 버리셨나요? 여름철이면 하루라도 꼬박꼬박 안 버리면 이 날파리 꼬이고 꿉꿉한 그 냄새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 그 고민 시원하게 탑파시켜줄 이텐 1인 3인 가구는 물론 30, 40대의 마음에 쓱들 무더운 여름 필수 가전템 링클 프라임 음식물 처리기에요 국제디자인 어워드 2관왕 수상작품답게 디자인부터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서 아이언 실버랑 스타 화이트로 총 두 칼라 중에 저는 시크한 느낌이 물씬 나는 아이언 실버를 선택했어요 이쁘기만 하면 제가 또 가져오지 않았죠 소비자조사 음식물 처리기 1위에 빛나는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도 링클이 탑인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최대 14리터로 하루만에 무려 최대 1kg를 분해해요 14리터의 내부 용량으로 원룸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콤팩트한 사이즈 좀 보세요 내구성에 실용성까지 갑오프 갑이에요 또 미생물 발효 분해 방식으로 분해 중에도 음식물이 생길 때마다 상시 투입이 가능하면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분해되니 얼마나 착해요 냄새 새어나갈 걱정 없이 사중 스마트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도 최소화 시켰어요 사실 무덥고 장마철인 여름일수록 습도도 높고 음스냄새도 더 고약해지는 게 너무 싫잖아요 이젠 링클로 해결하세요 여기서 잠깐! 링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링클은 가장 작은 미생물이 만드는 가장 큰 편안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더 여유로운 일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자체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철저한 품질관리, 다양한 안전 테스트, 정식 인증 시험 등을 통해 우리 고객님들 더욱 안심하시라고 끊임없이 연구하기에 안심하고 믿고 사용하세요 다시 링클 프라임의 갓 오브 갑인 장점은 BLDC 펜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28dB의 저소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소음인 부분 너무 칭찬해 이게 소음이 없으니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진짜 커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자동 문 열림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발로 쓱 열고 쏙 넣으면 끝! 부산물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거나 흙과 부산물 4대1 비율로 섞어 천연 퇴비로도 활용이 가능해 후처리가 진짜 간편해요 초입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를 참고해주세요 여름 필수 가전 추천템 링클로 음식물 쓰레기 고민 타파하고 시원한 일상 보내세요